꺼리! 나이스 배지 저는 거기에서 좀 안 좋았어가지고 영상은 그냥 후회 없이 선지자라는 마인드로 올라갔던 거 같아요 지금 뒤에 건물이 형 하나 남아있었기 때문에 거의 웬만하면 2이닝 가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글로버.. 원래 좀 나쁜 녀석을 하려고 해요 근데 이게.. 좀 기가 안 좋다 보니까 그런 생각보다 그래서 그냥 바꿔버렸어요 징크스는 일단 양말을 신을 때 무조건 오른쪽으로만 하는 거 같아요 그거 하는 거 같아요 일단 다 선배님들 그냥 기죽지 말고 그냥 자신 있게 하라고 더 볼 좋으니까 자신 있게 하라고 그 말을 엄청 많이 들었던 거 같아요 그리고 괜찮다고 이러면서 성장을 하는 거라고 그러면서 그런 말을 많이 들었던 거 같아요 일단 이상하면은 백성군이 필요하겠다 필요한데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유식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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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